안녕하세요 여러분 병원님입니다. 오늘은 복권을 만들어볼거에요. 먼저 준비물을 소개해드릴게요. 먼저 흰색 종이 박스 테이프 그리고 글씨를 써줄 펜 원하는 색의 보드마카가 필요합니다. 자 먼저 해볼게요. 먼저 복권 모양을 펜으로 그려주세요. 보드마카로는 안돼요. 병원이는 구름 모양을 그려볼게요. 그리고 여기다가 쓰고싶은 단어를 써주세요. 병원이는 꽝을 써볼게요. 이렇게 써주세요. 그리고 여러가지 얇은 테이프보다는 박스 테이프로 큼지막하게 전체적으로 쓴 면을 패스팅해줄거에요. 꽝을 이렇게 쓰고 붙여주세요. 이제 원하는 색의 보드마카로 칠해줄게요. 이건 패스팅. 자 이렇게 다 칠해줬어요. 이제 진짜 복권같죠? 보이지 않을거에요. 자 이제 휴지로 닦아주면 복권이 나타나요. 닦아볼게요. 이렇게 하면 재밌는 복권이 나타난답니다. 오늘도 재밌으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